안녕하세요. 다육테라스입니다. 지금 밖은 너무 추워요. 근데 여기 온실하는 우리 레티에지아가 이렇게 붉게 물이 들 수 있게 아주 따뜻하고 좋답니다. 깨목까지 들어와 너무 아름답죠? 아우 정열적인 그리고 얘는 제이스타드 금이에요. 입장에 저렇게 줄무늬가 있는 게 너무 멋있고 남성다운 면이 있어서 저는 얘를 참 좋아합니다. 멋지죠?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얘는 초연이에요. 아주 얘는 온몸으로 지금 물을 들이고 싶어가지고 하는데도 물이 안 들어오네요. 아 얘는 좀 기대해 볼게요. 아주 라인이 지금 붉게 들어오고 있답니다.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얘는 리치앤크림 얘는 여름에 너무 고생했고 또 입장이 떨어져서 저렇게 한쪽이 이제 모양이 없어요. 그렇지만 이뻐지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. 저 끝 좀 보세요. 그리고 얘는 살구미인이에요. 아 입장에 저렇게 포로스름한 무늬가 이쁘죠? 오늘도 우리 살구미인금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